스티니요올 우리의 프레엣 지금이에요!! 이게 다 움직임이 있어야되는 거라서 샤오랑 와 리 왜 이렇게 오랜만에 상대 한 거 아냐 최근에 퀵메에서 람반인 만난 것밖에 없어 허퍼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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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하단 막을 수가 없다 허퍼 하단 막을수도없다 어퍼 가만히있기 내밀어주세요 나 기모옥이 무엇 오예 완벽해 하이킹 카운터 툭 레그 프립 나이스 컴투된다 아씨 이게 아닌데 커맨드가 어이여 슬라가 오나요 슬라 슬라이딩 컷니 와 킹시드스톰이 아니라 아 맞네 애시드스톰 헷갈렸어 실버일 계속 깔죠 실버일 파야한방국 달려와서 파크쓰기 으에에에 어디가 파크쓰기 그렇지 달려와서 파크쓰기 달려와서 파크쓰기 맞고 미안 원토포가 나올줄 몰랐네 하나 둘 오잉 오잉 퍼퍼 중단 아 킹시드스톰 압박킹한정 가불기술 어 어 하단바리 야씨 너무 늦게 나와서 못막았다 아프죠 아프죠 이지 와 파크썼어 미친 와 파크쓰네 라운드4 라운드4 파이트 그보다 1타가 상단에 피로 피해줬다 하는게 더 어이없다 엥 영왕님 밟기샷 한번더 가만히 있고 예 나 이건 진짜 안맞는 거리라 생각했다 보다맞아라 어우 스탭보소 무섭다 리버스 디바인을 꽂아야할 각이에요 리버스 디바인 대륙에 나 원 투 쓰리 아 펑 2타 숙여 그르츠 누워 파킹하 아아 등아파 아아 등아파 아아 등아파 그렇지 레이즈를 만들고 이제 레드를 까간거에요 오우씨 위험했다 와 에잇 아 안나가죠? 저거 어렵거든요 남바님이 너무 잘써서 안어려워보이는거지 어려운거 홍림 레그 스윕 원 투 레그 스윕 아 난 기다리기 아 파크 뭐야 하단 와 이지 와아 아 뭔 실력이 죽어 원래 이정도였는데 원래 이 정도였는데 저 원 투 상자 얍 아우야 홍림 어 어 드론 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잡아요 어어 또 잡아요 달려가서 가만히 걷다가 잡아요 손님 기다리기 리버스 디바인각 리버스 디바인각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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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 디바인 어 어 이거 이렇게 되면 모르죠 레드 믿고 밟아 좋아 원 투 원 투 쌍장 또 쌍장 맞고 쌍장 맞고 쌍장 그렇지 즐겨 또 쌍장 벽으로 밀어넣어 내 체력을 소모하면서 파워크래쉬 조심 나이스 아프죠 어 숯 잡아버렸 풀 수 없다 어 다시잡아 그렇지 ц Ing 좋아 패턴 통한다잇 kids 키파 아파요 스프링 keys 아 한번도 늦게 아 한번도 늦게 준다 글거 개 배리고 박치기 느린 중단 형님 미안해요 그냥 엎어 쓸거지 내밀줄은 몰랐는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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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자츠 맞으려고 실벌 딱 쓰는 순간 실벌 딱 쓰는 순간 실벌 딱 쓰는 순간 실벌 쓰는 순간 마법처럼 아 지금이 아니야 아 지금이 아니야 실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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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벌 아 실벌 아 실벌 아 실벌 안써 아 아 실벌 안쓰는거 봐 방송 보고있나? 즉 두번발빌 손님 와 샤뽕하다 그렇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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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어서 굴러가요 잡기 형님 어 어 기다리고 잡기 어 왜 안나가 에이 보고맞죠 조총만 하면은 아 순부 다 때린 다음에 항상 그러시던데 굿바이 약간 찰져가지고 엄청 웃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굿바이 어 굿바이 맞으세요 아 아 이거 아니야 오우야 좋아 이거 카운터는 좋았는데 어 또 맞았네 게이드 원 투 쓰리 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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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그렇지 일어나세요 세켓 가만히 있긴 스커르 짬발 원 스커르 짬발 원 스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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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발 원 스커르 형님 스커르 질러 형님 미안해요 이거 맞으세요 스커르 나이스 스커르 횡신 스커르 그렇지 스컬 좋아 빰 빰 빰 빰 달려 슬라이딩 다시 한번 맞아도 돼 괜찮아 스커르 아하 유치 스커르다 원 투 쓰리 달려 스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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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커메니아 아 스킵했다 진작 굿바이 아 예 맞아요 돈 많이 벌어서 올게요 어우 돈 많이 벌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스컬 안쓰고 하단 스컬 많이 깔았죠? 스컬 안쓰고 가면 기다리기 내민다 쭉 스커르 오우야 스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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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 한 다음 반격기 하면 되겠는데 어우 숙였죠? 스컬 후 반격 지렸다 스컬 후 반격 안함 형님 초풍 초풍 3초풍 그렇지 아 바닥 데미지 야래야래자래 아 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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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르 하하하하하하 초풍과 스컬에 이지 어어 내밀어주세요 내밀어주세요 내밀어 내밀어주세요 아 까비 어 초딩 심리 슬라이딩 추가 달렸어 스컬 어어 여기서 스컬 그렇지 짬발 원해서 스컬 짬발 원해서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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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써 끼웃 스컬 스컬 아 펠 아 펠' 여기 뒤밀어 오 크리스마 한 발 맞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돼 네 옆으로 entry Small 의 중단이냐의 이진 뿅 죽였죠 오왔 오나요 승격 기회 왔어요 원투 하단 원투 중단 아 하단처럼 전부 다 하단 쓰는 척만하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다시 하단 쓰기 어잉 아 저 스컬 쓸거에요 빵빵 땅땅땅 중단 그렇지 잡아요 어휴 이상한거 나왔어 기다리고 알레그 스윙 고자야 킥 아 위험했다 잡아요 또 잡아요 카운터 아 아까 당해가지고 안걸린다 오! 개이득 케이득 케이득 너무 아프고 미들킥 스커르 짬발 원 슬라이딩 아오케이 아 못 때렸다 한 번 더 슈퍼 가메하메하 하단 오예 이지 안걸리네요 하단 그렇지 빠밤 빠밤 죽였다 와 2탄 상단 아니었어 기다리기 감사합니다 대륙 횡단 가나요? 파킹스 대륙 횡단 가자 아아 아아 컴버 죽였다 레그 스윙 레그 스윙 레그 스윙 안할거에요 반격기 빠세 비글룸 확정 아이씨 잘못나갔어 늦게나갔어 스커르 스커르 정리 하단 아 하단 안쓴다 중단 맞고 스커르 반격기 다시 스커르 반격기 아하 킹스 스톰 하지만 저의 레이지아츠가 남아있다 구요 까비 스커르 맞을 수 밖에 없죠 레그 스윙을 보고 못막는다면 걸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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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기 아아 나무심기 뒤글룸 확정되는데 스커르 반격기 안쓰고요 카트로 깔끔하게 약사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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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어머니 연입 와 간장